반갑습니다. 밥 잘 사주는 그냥 남자 현수쌤입니다. 벌써 4월이니까 매년 4월마다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급격하게 표정이 바뀝니다. 겨울방학 시작해서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처음에 들을 때 멘붕이었다가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학기 시작하고 학교 다니면서 다시 앞에 거 까먹고 시험 대비하려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시기죠. 1학년은 1학년 나름대로 2학년도 2학년 나름대로 3학년도 마찬가지죠. 1학기까지는 여러분 내신을 충분히 대비해야 되니까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 대비에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보통 4월 마지막 주쯤에는 시험이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중간고사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캐스트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 앞에 캐스트가 우리가 시험지 분석하는 거였죠. 3월 학년 평가를 시험지 분석하는 거였는데 3학년 평가 보고 나서 바로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바빴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할 땐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죠. 1, 2, 3학년들 다 포함해서 교과서 제일 중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예제보다는 중단원, 대단원 문제 있죠. 중단원이랑 대단원 문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학력평가가 아니고 수능이랑 좀 거리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단원, 대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아마 전부 다 잘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서술형에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예제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학교들은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로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거든. 웬만의 학교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로 서술형으로 나오지만 보통의 학교들은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서술형 구성하기 때문에 예제 문제에 있는 거는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모두 다 어느 걸 내가 빠뜨렸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좀 필요하고 중단원, 대단원 문제에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나오면 바로받치각지가 풀어내는 게 좀 중요해요. 시험지 분석할 때, 학력평가 분석할 때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학력평가는 여러분 주어진 시간 내에 난이도가 아주 쉬운 것도 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시간에 전력을 쏟아 부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면 내신 시험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것과 아주 어려운 게 있다기보다는 적당한 난이도로 20개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객관식을 어떻게 빨리 풀어내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서술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단답형 문제가 있잖아. 단답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를 시간 없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데 배점이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력평가와 좀 다르게 서술형 문제부터 풀고 나서 단답형과 객관식을 풀어도 돼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 마지막에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찍어야 되거든. 근데 객관식 문제 말고 단답형 문제 찍을 수가 없지. 개인적으로 추천한 방법은 이거 먼저 푸시고 이거 두 번째 푸시고 이거를 푸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아실지 모르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에 비해서 여러분 1학년 학생들은 일단은 순서를 이렇게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문제립들 있죠. 이거 다시 풀지 마시고 틀린 것만 보세요. 틀린 것만. 틀린 것만 꼭 다시 푸셔야 돼요. 틀린 것만 푸셔야 되고 새로운 문제 풀다가 내가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 있잖아. 여러 가지를 다 풀고 특히 블랙라벨을 예를 들면은 블랙라벨이라는 책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블랙라벨 문제는 모두 다 풀고 나서 틀린 것만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만 쏙쏙 골라서 풀어내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시간 한 별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미리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만 다시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불안하긴 하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불안하긴 하겠지만 틀린 문제만 다시 보시고 아예 책을 접근하지 않았던 학생은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이나 강의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 시간표를 잘 보시는 거예요. 시험 시간표. 시험 시간표가 각 학교마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주말을 끼고 나서 시험을 보잖아. 그럼 주말을 끼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과목이 있고 주말 전에 시작되는 시험이 있거든. 그 예를 들면은 토요일이 일요일 있고 토요일이 일요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국어시험을 본다. 그럼 아무래도 국어시험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벼락치기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앞에 영어시험이 있다. 혹은 수학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영어와 수학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스케줄표를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원래는 선생님이 어차피 시험은 벼락치기니까 벼락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캐스트를 촬영했었는데 벼락치기가 일단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푸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험을 잘 받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죠. 여러분이 입시 제도도 그렇고 막 계속해서 고2 기점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 고1은 더 불안할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어떠한 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많이 불안할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다도 여러분 당장 코앞에 닫혀 있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3월, 4월 무려 5개월 이상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는 말이야 중간고사 시험을 기말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고사 시험은 무조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깊이 공부하셔야 되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까지는 두 달밖에 안 남아. 두 달도 안 남아. 그리고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소풍도 갔다 오고 학교 행사가 되게 많거든. 그럼 그것저것 다 지나고 나다 보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처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중간고사에서 학교에서 평균을 보통 올려놓은 다음에 낮춰놓은 다음에 기말고사를 좀 쉽게 출제해가지고 평균을 맞추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나름대로 중간고사는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중간고사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교과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집은 풀었던 문제집은 틀린 것만 보시고 요 다음에 이제 학교 기출을 보는 거야. 알았죠? 요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학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더라? 라고 하는 건데 보통 작년 기출 문제는 다시 출제가 안 돼요. 알겠죠? 작년 기출 문제는 다시 출제가 안 되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그 앞에 년도 한 3개 년 정도는 여러분이 좀 자료를 구하셔가지고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틀린 것도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험 시간표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문제들은 작년에 수학 문제에 출제했던 선생님이 올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가 중요해요. 작년에 시험 문제에 출제했던 선생님이 올해도 똑같은 수학 선생님이다. 그 작년 시험지를 구해다가 이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지저분하게 내나 그게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선생님 다행히도 엄청 지저분한 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 버렸대. 그럼 나이스 나는 이번에 바뀐 제도니까 좀 수월하겠지. 이렇게 좀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라는 게 시험만 딱 내가 준비한 것만큼 딱 점수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 여러분이 100점만큼 준비하면 80점이 나오는 거고 80점만큼 준비하면 60점이 나오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계속 마인즈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지. 수능이라면, 이게 수능이라면 1교시 때 어떻게 보고, 2교시 때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수염 전날 창문도 어떻게 환기시키고 도시락은 뭘 먹고 건강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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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만 중간고사는 좀 단타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날 먹는 거, 그날 환기하는 거 그날 마인드 컨트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런 정보를 확보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좀 바쁘이 시기이지만 여러분이 이번 중간고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인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도 좀 갖고 적당한 긴장을 하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개정교육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적분원에 해당되는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험을 항상 내신 시험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정성이 좀 전달을 잘 되었기를 바라고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 놓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시험은 말이야 열흘 이내에 어떻게 하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궁금하거나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끝까지 힘을 잘 내서 체크 잘하고 화이팅하길 바랍니다. 시험 잘 보고 우리 또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해 주는 케이스트 촬영해 줄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하고 건강을 잘하고 우리 시험 끝나고 만날게요. 시험 잘 보고 와.